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0학년도 상한학교 나영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 중에서요. 이민환계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상 ABC가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C보다 큰 그런 걸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는의 확률은 원래 합집합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이 문제는 결국 네모칸의 조건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겠죠. 자, 같이 해볼게요. 자,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뭐예요? 우리 방정식에서 ABC가 자연수니까 각각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됐죠? 그럼 예를 우리 원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3개 중에서 중복하라 가요. 3N개를 뽑는데 기본적으로 3개를 이미 뽑아놨으니까 우리는 3N 빼기 3개만 고르면 된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 바로 뭐가 된다? 3H 3N-3이라고 하죠. 맞죠? 됐어요? 기본적으로 아마 학생들도 여기 전체 경우 수는 잘 구했을 겁니다.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별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순서상이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C보다 큰 것을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고 했는데 아, 여사권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여사권의 방정식 별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 순서상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C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사건이 된다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어떻게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자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그러면서 어떻게 푸냐면은 자연수 K에 대하여 A를 K라고 딱 정할게요. K는 1과 N 사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왜요? 결국에는 이렇게 K라고 잡으면은 우리는 어떤 거? B가 K보다 큰 거? C가 K보다 큰 거? 아, 그래서 B가 K보다 큰 거, C가 K보다 큰 이런 방정식 별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찾으면 이게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나가 된다라고 나왔네요. 해볼까요? 나는 이런 거예요. 나를 구한다라는 거는 볼게요. 결국에는 다 더한 게 얼마가 만족해야 되는데 3N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얘는 지금 뭐인 상태냐면 이미 K인 상태예요. 그러면서 각각은 뭐, 이하다? K 이상이 돼야겠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뭐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라고요? 이미 K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한 거가 몇 개가 돼야 되냐면 3N 마이너스 K계가 돼야겠죠. 얘가 없어지면 3N 마이너스 K계인데요. 결국에는 각각도 K계 이상이다. 원래는 두 개 중에서 중복하라고 하면 3N 마이너스 K계를 뽑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K계씩 이미 골라졌으니까 여기다가 몇 K를 더 빼야 돼요? 2K를 더 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 중에 중복하라고 하여 3N 마이너스 3K계를 뺀다가 해당하는 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해보면 뭐가 된다? 2H죠. 2H 3N 마이너스 3K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마지막에 따라서 구하는 확률 PA를 구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구한 게 해당하는 개수가 되기 때문에 PA를 구한다는 행동 자체는 실제로 1 마이너스 PA여가 되겠죠.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수 3H 3N 마이너스 3에다가 지금 구한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이거죠. 2H 3N 마이너스 3K를 구하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가가 뭐였냐면 3H 3N이었는데요. 3N 마이너스 3N이었죠. 그럼 얘는 원래가 우리 중복조합의 계산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하고 빼기 1. 그러면 3N 빼기 1이 되겠죠. 거기다가 C 3N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는 우리가 C의 성질에서 두 개를 빼면 3N 마이너스 1 C2랑 같겠죠. 됐죠? 그러니까 얘는 3N 마이너스 1 곱하기 3N 마이너스 2. 그것을 2로 나눈 거가 되겠다. 얘가 일단은 가가 되겠고요. 됐어요? 우리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NA 여집합을 좀 구할게요. 그럼 일단은 이거 계산하는 거 여기다 써볼게요. 이거는 마찬가지 두 개를 더해서 빼기 1이죠. 두 개를 더해서 빼기 1이니까 3N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인데 빼기니까 더하기 1에 C의 3N 마이너스 3K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3N 마이너스 3K 더하기 1에다가 여기서 이걸 빼면은 그냥 1이 될 거니까 어? 그대로 3N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이 되겠다. 됐죠? 얘가 실제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NA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좀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시그마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시그마 게인은 1부터 N까지의 나 3N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K에 대해서 N을 상수치급하니까 두 개를 곱해서 3N 제곱에 마이너스 3에 시그마 K의 공식 2분의 N에다가 N 더하기 1에 플러스 뭐가 되겠다? N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뭘로 묶이기 때문에 N으로 묶이죠. 전체가. 그러면 3N 마이너스 2분의 3에 N 더하기 1에 더하기 1이다. 됐죠? 계산이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 통분하면 얘가 2분의 얘가 6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깔끔하게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3N 더하기 1이네요. 3N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가 3N 마이너스를 되겠다. 됐죠? 이게 NA 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였냐면 아까 다를 구하기 위해서요. 다가 뭐였습니까? PA고요. PA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L 마이너스 PA요. 그래서 얘는 전체가 구했죠? 뭐가 됐냐면은 2분의 이렇게 되죠. 2분의 3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해당하는 방금 위에 분자가 얘가 돼요. 그래서 2분의 N에 3N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약분이 찬찬 쫙쫙. 그래서 1 빼기 3N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통분해주면 3N 마이너스 2. 그럼 3N 마이너스 N 빼니까 2N 빼기 2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 찾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하면 돼요? 자, 문제 이렇게 했어요. 위에 가에 알맞은 N에다가 2를 대입한 것을 P. 그리고 나에 알맞은 것에다가 N에다가 7K에다가 2를 대입한 게 Q. 나에 알맞은 것에 4를 집어넣은 거 R. 3개를 곱하란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 낼 겁니다. 자, 그러면 P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 가 써줄까요? 가와 나를 여기다 깔끔하게 쓸게요. 그래서 가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3N 마이너스 1 그리고 3N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나가 뭐가 됐어요? 나가, 지금 3N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다가 3N 마이너스 2분의 2N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이제 P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예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을게요. 따라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2를 집어넣으면 6백이 1이니까 5가 되겠고요. 2를 집어넣으면 6백이 2니까 4가 되겠다. 그래서 짠짠, 얘가 10이 되겠고요. P고요. 여기다가 N에다가 7, K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3 곱하기 7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21 빼기 6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5니까 얘가 16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는 얼마를 집어넣어라? 4를 집어넣어라. 따라서 4를 집어넣게 되면 3 곱하기 4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4 빼기 2가 되니까 12 빼기 2니까 12고요. 4 2 8 빼기 2니까 6이 될 거니까 2로 나눠줄까요? 2로 나눠주면 5분의 3이 되겠다. 됐죠? 마지막으로 다 곱하래요. 그래서 P 곱하기 Q 곱하기 R은 세 숫자를 곱한 10 곱하기 16 곱하기 5분의 3으로써 얘가 2가 되니까 얼마? 6 곱하기 16이다. 됐죠? 그럼 6 1은 6 6 6에 36 그래서 96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운 답 얼마다? 96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1 2은 6에 8 우리 문의 계시omet 2 1 1 2 4 1 3 1 travelling